네 2부를 하겠습니다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소시민들 두 번째입니다 2007년까지의 그때 제가 근무했던 5년 동안의 사건 종결사건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이게 사형의 취소소송을 국가가 이렇게 걸었는데도 대리인 없이 본인이 이렇게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서 내고 소장에 대한 답변서 본인이 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만한 체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소시민들이에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재산상태를 가진 사람들한테 국가는 사형의 취소소송을 한다 이겁니다 세금 내라고 그리고 사형의 취소소송의 결과 변호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상당히 소송결과에 좌우를 한다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서 국가폐소율은 29.4%인데 반해서 그러니까 7, 10건에서 3건은 국가가 져요 그런데 변호사가 없이 하는 사건 본인이 납세자가 본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건에서는 국가폐소율이 15.9%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10건 중에서 1.5건만 지는 거죠 국가가 그러니까 그만큼 억울한 소시민이 많다 이거죠 억울한 소시민이 그만큼 자기 억울함을 호소해가지고 방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방어를 못 해버린다 이거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법원이 판사님이 알아서 그거를 해주면 되는데 판사님도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이다 보면은 사건이 많다 보면은 사건에 치여가지고 그런 걸 일일이 신경 쓰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제 뭐 이렇게 억울함을 이렇게 하면 그때서야 아 그런가 이렇게 한 게 그게 현실이거든요 재판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소시민들은 참 이렇게 재산이 없으면 뭐든지 방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방어 능력이 없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억울해도 그 억울함을 어디서 하소연 못하니까 그러니까 강공석 검찰이나 법원 앞에 가가지고 막 따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정신이 이상된 분들이 계시죠 그런 사람들이 억울하니까 그런 거예요 억울하니까 그 말을 누군가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냉정하게 딱 잘라버리고 기계적으로 그냥 딱딱하게 해가지고 재산 딱 뺏어버리면은 사람이 안 미치고 배기겠느냐 이거 억울한데 억울한 사람 입장이라면은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회 행위 치소 소속에서 입증 책임이 전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입증 책임이 아니 뭐든지 입증 책임은 입증 책임은 과세 관청이라든지 과세 관청이라든지 국가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이게 사회 행위다 사회 행위다 이런 거를 그리고 이게 탈세다 이런 거를 다 입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국가 입장에서는 힘이 세니까 전환을 시켜버려요 일단은 이게 체납자하고 체납자하고 이게 제3자하고 이 사람끼리 아 사회 행위를 사회 행위를 세금 안 내려고 사회 행위를 했다라고 일단은 추정을 해본다니까요 사회 행위 한 거라고 사회 의사가 있는 거라고 추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입증 책임을 전환을 시켜놓고 너가 아니다 하면 네가 입증을 해봐 아니다는 걸 해명을 해봐 이런 식이에요 이게 국가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국세청에 있을 때도 어떤 뭐 위에 보니 이거를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는 연구 영역을 주려고 했어요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랬죠 말이 안 돼 아니 과세관청이 당연히 과세 처분을 과세 근거를 입증을 해야지 그게 일단은 우리가 과세 해놓고 네가 아니다는 거를 입증해봐라 라고 하는 거 보면 국가가 무슨 1984년 조지 오엘의 무슨 대형도 아니 거죠 완전히 그러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외로 이쪽 세무쪽에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오면 가장 먼저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부술과세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 말을 제일 먼저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순된 존재에 따라서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모순된 행위를 한다 이거죠 존재가 의식을 아무리 규정한다 하지만 그런 일관성 없는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공직 안에 있을 때는 한 직분만 내가 위에 올라와 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고 밖에 나와 가지고는 내가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되냐 말로가 별로 좋지 않더라 그리고 이름 석자가 아 저거 하면 저 재주꾼 재주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써요 이름 석자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거짓말 하는 거에 대해서도 신경 안 써요 그게 당연한 능력이지 사는데 그런 재주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런 거를 능력으로 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선량한 소시민들 사고방식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태반이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 말로는 좋은 말 많이 하죠 무슨 정의사회를 말하고 이런 말 많이 하죠 좋은 말 하면 위해준다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사회의사 즉 아기가 피고에게 있다 그러니까 납세자에게 있다 저렇게 제3자 수익자에게 있다 라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 버리면은 아니 내가 그거 선의가 아니다 라는 거를 납세자가 입증을 하는 거는 진짜 어렵다 이거예요 왜 사회의 행위라는 개념도 모르는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 선의를 입증한다는 게 쉽겠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법원에 가서 판사님 앞에서 빨라 의심이 많아가지고 저 사람들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 의심을 영어로 만들어 봐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분들 앞에서 이게 입증을 한다는 게 쉽겠냐 이거죠 대법원은요 조세 체납 처분 그러니까 징수 처분의 목적은 국가적 강제에 의하여 체납된 조세를 징수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러니까 체납된 조세를 좀 강제해서 내가 좀 징수하겠다라는 것이 딱 이거예요 징수 처분의 목적이라는 거는 단지 그것뿐이지 강제로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힘을 준 것뿐이지 그걸 가지고 체납자의 재산권을 상실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판시하고 있다 이거입니다 그게 대법원 판례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전혀 거꾸로 하고 있다 이거죠 재산권을 상실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 버린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나중에는요 사회 행위로는 또 다 해놓고 또 체납 처분으로 고발시키는 거예요 왜 세금 안 낸 사람들은 이 정부 들어와서 전부 다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기조가 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체납 처분 멘탈제로요 고발을 의외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젊은 검사들은 아니 세금 안 내고 왜 재산을 딴 데다 써가지고 재산 팔았으면 부동산 양도했으면 양도해서 내야 되는데 그 체납하고 말이지 당신 다른 빚 갖고 있어 하면서 바뀌는 식으로 고통을 친다 이거예요 젊은 검사가 나이든 체납자 한테 아니 그러면 나는 그 말 들으면 아니 국가 세금 먼저 내라는 법이 어딨냐 이거예요 내가 빚이 있으면 이것저것 내기 바쁘지 그러잖아요 우선 세금 먼저 내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체납 처분 멘탈이라는 거나 그야말로 세금 안 낼 목적으로 뭐를 그냥 처음부터 뭐를 했다 그 구속요건에 따라서 뭐를 따지면 되는 것이지 세금 먼저 안 냈다고 막 그걸 가지고 뭐를 따지면 그거는 그 사람이 그 검사가 구속요건 자체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게 소시민들을 자꾸 윽박지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 그 악의 부류는 절대 걸리지 않고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선량한 소시민들한테만 침투하는 게 법이다 이거 적용시키는 게 법이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안 만들고 그런 세상이 그렇게 형평성이 깨지는 세상이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좋은 세상이 그러면 세상에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세상이 좋아지는갑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실무에서는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돈 한 푼 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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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어가지고 절약하고 절약하고 이렇게 재산 하나 만들고 두 개 만들고 이런 것을 우리가 미덕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그렇게 다 그렇게 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금금절략 해가지고 재산 모으고 자식 키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체를 지금 외워가지고 전부 다 투기권으로 다 몰아버리니까 세상에 이런 충격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팽성을 해왔던 재택 그 개념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내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집안집 만들어가지고 임대주급과 임대소득으로 내가 노후 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 자체가 다 깨져버리는 거다 그러면은 도대체 뭐 하라는 말이냐 그럼 평생 월세 살고 무주택으로 살고 돈 없이 살아라는 말이냐 한 푼 두 푼 벌어가지고 그렇게 모으고 이런 것이 이제는 미덕이 아니고 싸라 싸라 쓰고 어차피 집도 못 사는 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아르바이트비 받아가지고 명품을 사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자랑하고 그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모은다는 그 개념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는 집 자식도 그러고 없는 집 자식도 그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건전한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데 거기서 땀 속에서 건전한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데 이제는 뭐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노서 노서 진짜 그야말로 젊어서 노서 그런데 그게 이제 방탕으로 가고 방종으로 가버린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리의식만 강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기 질투 피해의식 이런 것만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톡 건드리면 봉소나 연정처럼 톡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명성의 범죄가 너무 심해지고 조금이라도 가면은 막 눈 흘겠다고 해가지고 범죄하고 때리고 막 폭행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진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한 표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세금 내고 착실하게 냈던 그 사람들도 한 표고 상위 1%도 한 표고 돈을 지원받는 그런 사람들도 한 표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이 다수다 보니까 그 다수다들을 자꾸 내 편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있는 사람을 때리는 신용을 하게 되면은 그런 식의 정치를 만일 한다 하면은 그거는 진짜 흉악한 거죠 흉측스러운 거죠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한다는 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지 않는다고 봐야죠 당연히 그러고는 있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 거는 만일 그런 식의 이익을 가지고 했다면은 나라가 그런 식으로 어느 한두 사람의 이익의 집단의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88세 이 88세 된 노모가 있어요 노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자식의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라고는 아파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제3자한테 매수인한테 양도를 했어요 아파트를 아파트를 양도하고 나서 이제 그 돈 가지고 이제 빚 청산하고 자기가 이제 남은 보증금 8천만 원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한테 사정 사정 해 가지고 어머니가 세입자가 되고 이렇게 세입자가 되라 그리고 당신이 어머니한테 세를 주라 이 집을 이 집에서 살고 계시니까 최소한 어머니를 좀 이런 식으로 내 사정을 봐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8천만 원 8천만 원의 전세를 계약을 했어요 이 사람한테 이 집을 팔면서 그런데 그 어머니가 국세청에 이렇게 보니까 체납자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다가 양도 팔고 양도 대금 중에서 8천만 원을 이 사람한테 준 걸로 돼 있다 이거예요 전세보증금으로 그러니까 자식이 어머니한테 이 8천만 원을 증여했다 이거예요 전세보증금 8천만 원을 증여했으니까 노모를 상대로 해 가지고 88세대 노모를 상대로 해 가지고 사형이 사형이 어떻게 됩니까 치소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제기 사형이 치소소송을 그러니까 이 노모가 이게 뭐가 오더라도 이게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노모를 해 가지고 8천만 원 내놔라 가액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돈으로 줬기 때문에 가액배상 8천만 원 내놔라 그런데 소장은 송달이 됐죠 분명히 송달이 됐는데 답변서가 제출이 안 되죠 당연히 이 노모가 뭔지를 알아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합니까 88세 되면은 내일 모레 지금 어디를 저승으로 갈지 이승을 하지 갈지 모르는 나이잖아요 이분이 뭐를 알아 가지고 답변서를 내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답변서가 제출이 안 되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무별론으로 국가가 승서를 한 거죠 국가를 승서를 하고 판결문을 보냈는데도 판결문도 받지를 못했죠 받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받아도 뭔지를 몰랐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공시 송달 됐을 것이다 이거죠 아들의 행방은 불분명해요 아들의 행방은 불분명하고 그리고 그 노모는 그 판결의 결과가 전혀 뭔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사정이 그렇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은 위 보증금 채권을 위 보증금 채권을 즉시 압류를 해 가지고 매수인이 나중에 노모한테 8천만 원 절대 돌려주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채권 수신 해 가지고 보증금을 회수해 버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노모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갈데없는 처지가 되는 거야 이래서 이제 노숙자가 생겨네 대부분은 노숙자는 세금 부분에서 많이 생깁니다 얻어 갈도 없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8천만 원이 국가 입장에서는 아 이거까지 해야 되냐 그러면 아예 재산에 명부가 있다든지 이런 게 뭐가 드러나면 안 하면 제가 감사에 걸립니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눈물 콧물 이런 것을 그런 거를 요구할 수 없다 이겁니다 세무 공무원들한테 그러니까 세금을 빡세게 해라 세금을 빡 세금 안 낸 사람은 가만히 놔두지 마라 이런 말 하면 마치 그게 없는 사람들을 위해주고 가진 자를 빡 때리는 것 같죠 가진 자를 이런 거 안 걸려요 없는 소시민들이 걸려 버린다 이겁니다 제일 먼저 그게 타격을 소시민들이 먼저 당한다 왜 방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런 주택인 경우가 문제다 이거예요 규정대로 하다 보면 생존 끝까지 위협받게 되는 공공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500만 원짜리 무허가 주택 200만 원짜리 무허가 주택도요 공매 의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 거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규정대로 체납 처분 절차 즉 원물반환된 주택에 압류를 하는 공매 의뢰를 하여 매각한다 하더라도 낙창을 유리 공매를 하게 되면 1억짜리가 7천만 원 받게 7천만 원 정도 70% 정도에 받는다 그거에 불과한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실질 세수 그러니까 공매 사형의 치소 소송을 해 가지고 압류 해 가지고 다시 공매 해 가지고 낙찰 받아 가지고 그걸 황가를 해 봐야 징수를 해 봐야 실질 세수로 들어오는 것이 미미하다 이겁니다 왜 1억 원 미만이 사형의 치소 소송의 전체 80%를 차지하니까 그거 다 걷어 봐야 얼마나 되겠냐 이거죠 그에 비하여 규정대로 집행된 결과는 헌법의 과연금지 원칙에 반할 정도로 반하는 것이 생각될 정도로 이렇게 결과가 참 너무 힘들다 이거죠 현실이 이렇게 따라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국세징수법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라면 굳이 공매를 하는 것보다는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체납 처분을 해도 조세 채권은 일시를 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를 계속 담보만 잡고 이렇게 보류만 하고 있으면 되지 그걸 가지고 일시에 공매 해 가지고 황가 해 가지고 실질 세수로 얼마 들어오지도 않은 걸 가지고 사람은 그 결과는 소신민들이 노숙자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면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국세징수법 제 85조에 이 체납 처분 유해결 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항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사회행위 치소 소송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공매의 문제점 실제로 부실가세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를 찾아오더라도 돈이 몇 분밖에 안 된다 공매 해 가지고 이렇게 찾아온 것이 징수 시력이 별로 없다 라는 점을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시고요 그리고 이 해오리는 잠깐 불다가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잘 버티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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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Cleveland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我是 우리 우리 나